둘, 셋, 박탑! 안녕하세요. 박태하 선정자입니다. 저희가 버터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또 하게 됐습니다. 미쳤다! 버터 그냥 올 여름 정말 이렇게 신나게 우리 생각 없이 즐길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시 한 번 빌보드 핫100 1위까지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특히 아미분들의 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가 네 번째 빌보드 1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알 수 있었다고 너무 생각하고요. 정말 모든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날이 조금씩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지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버터를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힘을 내신다면 저희한테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굿! 네, 버터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뜨겁고 달콤하고 시원한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한결같이 저희를 뜨겁게 응원해주시는 정말 우리 아미 여러분! 아미를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미를 사랑하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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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